원래는 중창팀이 마치고 인터미션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박동일 태노님께서 출장 가셨다가 지금 오시고 있어 주인입니다. 대단하죠. 출장 갔다가 웬만하면 꼭 부르시겠다고 순서를 뒤로 미루고 인터미션을 먼저 10분만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잠깐 광고 드릴 거는 우리가 음악계가 다 마치고 저녁 식사를 여기 양재천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100m만 가면 콕 누이라는 특이한 이름의 멋있는 야외 데크 음식점입니다. 거기서 쪽갈비를 주문을 해놨으니까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가셔서 맛있게 드시고 교제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노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같이 사시고 출연지는 식사비가 출연료에 포함이 되어있고요. 관중들께서는 1만 원에 모시겠습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마음껏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분간 휴식하고 다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